진짜 계속 닭살 돋더라고요 아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관객분들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닭살 프로그램 아이고 아 근데 이분이 날 거절하면 어떡해요? 오마이 갓 저 저분 저 분 이재명 씨 안녕하세요 드디어 듀엣감이 최소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고요 노래 잘 하신다 진짜 너무 몰랐어요? 네 반갑습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? 반갑습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? 아니 저 알아요? WS501 노래도 좋아했고 너무 신기해서 모든 게 아 진짜요? 네 지금 각각 인도꽃도 너무 잘생기셔서 메이크업해서 그래요? 아 진짜요? 저는 저는 약간 탈모도 있고 아 지금 알바운지도 저도 약간 네 감사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솔직히 아주 소문드리고 혹시 지금 직업이?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? 네 흔히 말하는 백수 아 진짜요? 꿈의 가수이신 거네요? 가수는 아닌데 네 어떤 노래할 때 자존감도 별로 높지 않고 그냥 이렇게 노래하는 것만 하도 그냥 즐거운 그냥 그 정도만 네 네 아 진짜 미치겠네요 카메라 있으니까 편하게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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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들부들부들 목소리도 그렇고 선택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바로 받아요? 뭔가 박진광 없는데? 이렇게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? 저는 이 룰을 몰라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룰을 좀 알거든요 파이팅 파이팅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난 제 인사 택배 택배 택배